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뉴스 뉴스업 브리핑 뉴스업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민동기 평론가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소식 민동기 평론가가 전해주시죠 윤석열 전 총장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이 후폭풍이 굉장히 거셉니다 이게 참 민감한 문제인데 오염수 문제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과유불급 과유불급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6일 윤 전 총장이 대전을 방문을 해서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자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윤 전 총장이 과거에는 정부가 그렇게 크게 문제를 안 삼았는데 그때그때 어떤 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고 일본 정부나 우리 각국들과 협의를 해서 투명하게 사람들이 의문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이 돼야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발언이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대응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됐고 민주당과 여권 대선 주자들이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먼저 이재명 지사는 일본 정부에는 비판적인 말 한마디 안 하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의 주장을 정치적 발언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발언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윤석열 씨가 일본 자민당 총재직에 도전한 것인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에 도전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비판을 했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만 좀 웃겨달라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투명하게 하자고 우리가 요구했는데 일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말이 좀 이상하게 나왔어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윤 전 총장 입장 냈죠 어제 늦게 기자들에게 입장을 냈는데요 지난해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오염수 처리는 일본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라고 한 답변을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명을 하니까 기자들이 지난해 10월 26일 국정감사 답변을 또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찾아보니까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 윤 전 총장 측 주장에 약간 무리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 내부 문서에 쓰인 주권적 결정사항이라는 표현을 지적을 하니까 강경화 장관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일본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긴 하지만 그 결정에 따라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 측에 끊임없이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을 하면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금 논란이 제기가 되니까 끼어맞추기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가 됐습니다 주권적 결정사항이라는 말을 너무 과대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주권적 결정사항은 어쨌든 그쪽 일본 정부가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그 결정 과정에서 오롯이 일본만 스스로 생각을 하고 논의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국제사회라든지 이웃 국가들의 영향 이런 것들이 발휘가 돼서 그것이 결국에 일본 정부를 움직여서 또 다른 결정을 내리게 한다거나 이런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주권적 결정사항이라는 말을 너무 폐쇄적이고 닫혀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저 윤봉길 기념관에서의 윤 전 총장의 역사 발언부터 점령군 논란까지 이번에 또 이 오염수 판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 전 총장의 역사 인식을 가지고 여권이 굉장히 공세고삐를 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대선 출마 선언할 때요 일본과의 협상과 관련해서 그랜드바겐을 통한 해결을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랜드바겐은 북한 비핵화 얘기할 때 나오던 경우인데 여기서 뭘 일본하고 그랜드바겐을 해요? 그런데 과거사 문제를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 제기됐던 비판 가운데 하나가 과거사 문제를 너무 거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가 됐고요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발언 때문에 이 비판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고 또 이른바 친일 프레임이 작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에서는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비판에 너무 매몰이 되면서 원전 사고 위험성을 좀 지나치게 강구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그런 문제인데 물론 윤 전 총장이 보수진행에 어필하는 그런 차원에서 탈원전 정책을 굉장히 비판하는 건 자유이긴 합니다만 너무 안정성 문제를 도회시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조금 선을 넘었다라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고정된 전선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대의 원자해공학과 교수인 서균열 교수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현 정부의 소위 탈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그런데 또한 일본의 방류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이런 여론까지 감안을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가 어떤 현실적인 전선을 봤을 때는 그냥 원전 문제보다도 더 그냥 일본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거나 안전하게 믿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지를 덜 받을 수 있는 그 사안이 바로 박류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제대로 파악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무조건 문재인 정부 반대로만 얘기하겠다 이런 관성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과유불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이군요 그 심오한 뜻을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악재가 계속 겹칩니다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과 관련된 의혹 어떤 겁니까? 연구 부정이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요 지금 국민대가 조사에 나선 상황인데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들여다보기로 한 김건희 씨 논문은 박사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2008년 국민대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운세를 디지털 콘텐츠로 개발하는 방법을 다룬 해당 논문인데 이게 표절 요역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김건희 씨의 논문들에는 제목과 부지에서부터 비문이 등장을 하고 본문에서도 수많은 비문과 함께 맥락에 맞지 않는 설명이 부지기수로 나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박사 논문과는 또 별개로 한국 디자인 포럼에 게재된 논문도 있고 기초 조형학 연구라는 논문지에 제출한 논문도 있는데 이 논문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기자들이 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다 이렇게 입장을 물었는데 윤 전 총장이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술적인 판단을 해서 진행할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학술적인 판단에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습니까? 글쎄 예외가 없다 보면 손해보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죠 김수민 평론가 민주당이 오늘 오후 5시에 컷오프 경선 마지막 TV토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두 명을 탈락을 시키고 본격적인 본경선이 들어가는 그런 시즌이 왔습니다 오늘 TV토론 관전 포인트는요? 일단은 주목받고 있는 것은 하위권 주자들이에요 그중에 두 명이 탈락을 하고 또 일부는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무엇을 버닝할 것인가 이것이 또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하위권으로 꼽히는 주자들이 전현직 도지사들입니다 아무래도 공통적으로 지방분권이라든지 또 본인들이 지방자치를 하면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때 실적 이런 것들을 좀 펼치는 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지역들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김두관 지사는 내 영남에서 고생했다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최문순 지사 같은 경우는 좀 튀는 발상을 갖고 토론에 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또 무엇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고 강원도의 힘을 보여주셔야죠 그렇습니다 매기의 힘 양승조 지사는 또 충청도의 힘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또 충청도 대망론자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차분한 톤의 정책 설명 이런 것들이 돋보이는 이 세 사람만 봐도 개성들이 좀 다른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변함없이 이재명 박용진 추미애의 삼각관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박용진 의원은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를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 철회하는 거 김빠진 사이드 아니냐 이렇게 맹공을 퍼부하셨고 반대로 추미애 전 장관은 이재명 지사를 굉장히 엄호하는 윈윈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런데 또 컷오프 들어가기 전에 색다른 모습을 혹시 보여줄까 추미애 전 장관은 나도 이재명 지사 한번 제대로 검증해보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좀 치열한 판에서 조금 동중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변함없이 좀 무게감 있는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이번에는 내가 한 가지 스윙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나올지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계속 방어적 수동적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태도가 지금 계속 계속 지금까지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거 이제 주로 잘 받아치는 그러니까 잘 받아쳤는지 모르겠지만 이 잘은 웰이라는 뜻이 아니라 곧잘! 곧잘! 자주! 마치 야구 선수와 탁구 선수의 차이가 있거든요 야구 선수는 공이 치기 싫은 공이 오면 좀 거르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는 탁구 선수에 가까웠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좀 바뀔 수 있을지 이런 부분 또 흥미의 포인트입니다 야구와 탁구의 차이 그거 괜찮네 그렇습니다 김수민 특허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민이 발명한 표현입니다 자 이제 투표 일정만 봐도 8월 초부터 한 달 정도거든요 역시 단일화 구도를 포함한 이 구도 변화의 가능성 짚어주세요 네 그런데 8명에서 6명 남게 되는 거라서 탈락자가 크게 추려지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자들끼리도 조금씩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살아남고 누군가를 좀 손을 잡아가지고 더 몸집을 불려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현재로서는 반명연대 반이재명연대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 거기에 합세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이낙연 정세균 단일화는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두 사람의 색채도 여러 가지 비슷하고 그리고 어차피 1등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 둘 중 한 명한테는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결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추명연대 이재명 추미애 연대는 될 것이냐 그런데 이게 이 사이가 좀 묘한 것이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시너지가 난다기보다는 각자의 투트랙으로 뛰면서 현재 윈윈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친다면 단일화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1위인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나가느냐 이런 경선들을 보면 꼭 좀 독자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1위 주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1차에 끝내주십시오 결선까지 모아갑니까 당력을 소모하지 말고 1차에 끝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럼 1차 투표만의 50% 넘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여론조사 일정만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이번에 컷오프를 하게 되는 여론조사인데요 9일부터 11일 오후 3시까지 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 이렇게 취합해서 결정을 해서 그날 오후 5시 30분에 6명의 잔류주자가 발표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당원투표 50%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당심에 바탕을 한 그런 선택들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TV토론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민동기 평론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이 있습니다 실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실형 확정됐군요 이 뉴스의 비밀은 상납의 최후입니다 이렇게 젠틀하게 상납하면 대법원 좋은 결과가 돼야 되는데 이번엔 그게 아닌가 보네요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인데요 대법원 2부가 국고등 손실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었거든요 남재준 전 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공모해서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혼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을 했는데요 이들 전직 국정원장들은 재임 시절 국정화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각각 6억, 8억, 21억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들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이 활동비를 안봉근, 오랜만에 이름을 들어보죠 이재만, 정호성, 이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써야 될 김일성 경비를 이렇게 상납을 했다고 하면 이분들 안보를 좋아하고 애국가 사절까지 매일 부르시는 분들인데 국가 안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재판보마다 판단이 달랐죠? 검찰이 돈을 뇌물로 판단을 했는데 1심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뇌물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대신에 국고를 손실한 혐의들만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은 아예 국고 손실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면서 횡령죄만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항상 쟁점이 됐던 게 회계관계 직원으로 국정원장을 볼 수 있느냐 이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국고 손실이라고 하는 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회계 담당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가 됐거든요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국정원장이 특수활동비를 본인이 직접 집행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국고 손실제를 적용해도 된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단을 하면서 이 문제가 정리가 된 겁니다 국정원장을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라고 보게 됐을 때 예상되는 폐해들이 있겠죠 결국에 나는 원장이니까 여기서 관여가 된 게 아니고 나는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상식적인 판결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상식적인 판결을 하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결국은 끝나긴 끝났어요 재판부가 판단을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간을 오래 끌면서 충분히 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상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도 있다 좀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번 판결의 의미도 크다고 봐야 되겠어요 간단하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국정원장도 특수활동비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국가에 대한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혐의로 봐서 국고 손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한마디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이 하나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뇌물에 대한 일부 혐의가 이미 확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해도 나라에 끼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특수활동비는 눈먼 돈이라 그랬어요 영수증도 필요 없이 그냥 막 돌아다니는 둥둥 떠다니는 돈이었거든요 함부로 상납하면 최후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차제 특수활동비 아예 없애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부처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많죠 안보 관련 부처들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뉴스업브리핑 항상 시원한 전국을 찌르는 브리핑 감사드립니다 김수민 평론가, 민동기 평론가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슉